자 지금 오밤중에 자 내일 휴일을 맞아서 밤에 지금 캠핑이 왔습니다 자 자박캠핑을 자박캠핑을 와서 지금 저녁에 고기를 좀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자 자박캠핑을 와서 지금 자 양갈비 양갈비를 좀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와 양갈비와 또 곱창 곱창 곱창을 또 구워서 한번 먹고 또 저녁에 저 힐링 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자 자박으로 자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차 꼬리 텐트 간단하게 꼬리 텐트 치고 지금 네 자박을 즐기려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야밤에 야밤에 지금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고기와 네 자 곱창 곱창을 또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텃밭에서 키운 미나리 미나리와 또 상추랑 이렇게 해서 야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네 자 야채를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를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야채를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와 곱창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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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에 해가지고 야채랑 야채랑 해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캠핑을 또 급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캠핑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솔트를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를 해서 야채를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저녁입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자, 잘 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고지고 있습니다. 자, 살을 발려가지고 먹겠습니다. 자, 살을 발려가지고 먹겠습니다. 양갈비 양갈비 아이고, 아이고, 한잔 다 먹겠네. 자, 양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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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비가 지금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양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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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곱창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를 소스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를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특제 소스를 발라가지고 야채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를 한번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껍창을 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창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이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곱창이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 곱창이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곱창이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곱창을 한번 기름소금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이 아주 잘 구워지고 있네요. 곱창이 아주 잘 구워지고 있네요. 곱창이 아주 잘 구워지고 있네요. 야채랑 야채랑 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곱창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차박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차박으로 잘 쓰게끔 이렇게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차 안에서 차박으로 이렇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이 오리진트를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고기를 이렇게 양갈비를 꼭 먹고 자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박 텐트를 차박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름인가 봐요 아주 날이 아주 밝게 밝게 비쳤어요 날이 아주 보름달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여기는 아 밑에는 캠핑장 캠핑장에서 이렇게 자 캠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침에 육개장이 잘 끓고 있습니다 네 자 육개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네 산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부족하실 때 저는 주차장으로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게요 손님들 다음번에 오자리 네 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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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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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wheat 양념장 부엌, 부엌 커피 아침은 육기장으로 먹고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됐는데 좀 지네요 잘진거지 좀 찝니다 찰진거라고 진게 병아리콩밥 병아리콩밥 아읍 누룽지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룽밥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콩밥에 육기장 아침을 먹고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두커피 루아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촉출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두커피 원두커피를 촉출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두를 한번 갈아서 한번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커피를 한번 갈아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루아커피 루아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한번 원두커피를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두커피를 갈아줍니다 네 다 갈아줍니다 다 갈아줍니다 원두커피를 다 갈아줍니다 원두커피를 다 갈아줍니다 원두커피를 다 갈아줍니다 아 향이 향이 완전 다 갈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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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두향입니다 자 뜨거운 물을 더 굴러가 다 갈아줍니다 굴러가면 진짜 문을 다 갈아줍니다 김치 국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홍두커피를 축출했습니다. 좀 아주 연하게 축출했습니다. 두 잔, 딱 두 잔, 두 잔 나옵니다. 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하면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고를, 망고를 커피랑 같이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고 향이 아주. 향이 아주, 아주 달콤한 향이 나네요. 아, 이거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이도, 소 무이도, 완전히 둘레기를 다 산책하고, 그러고. 자, 지금 정신으로 지금 감자, 부침개, 감자, 부침개 해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감자, 부침개 감자를 갈아서, 네, 호박, 호박이랑 청양고추, 고추를 넣어가지고, 자, 먼저 부침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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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적을 지저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이, 깜빡, 호박 여기 있습니다. 감자를 다 갈았습니다. 오박이랑 부추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감자의 적을 좀 찢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양념 보물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데 야채 깨뜨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감자를 물을 빼가지고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넣어가지고 감자적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돼지 감자 가루 돼지 감자 가루를 돼지 감자 가루를 넣으면 아주 잘 지고 쫄깃쫄깃합니다. 돼지 감자 가루 돼지 감자 가루를 넣어가지고 같이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죽을 해서 자 감자적 지시도 사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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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집어 보시죠 아 네 아 네 좋아요 아 노랗게 잘 꺼졌습니다 자 감재적을 감재적을 핵감자 핵감자로 만든 감재적 강판에 직접 갈아서 지금 감재적과 돼지감자 가루를 같이 넣어서 야채 호박이랑 청양고추랑 부추랑 등불러서 지금 감자 도침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네 네 아 네 좋아요 네 아 맛있는 냄새 납니다 이야 맛있는 냄새 나고 있습니다 네 아 맛있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핵감자 올해 첫 핵감자로 핵감자로 만든 네 네 감자적 네 직접 수재로 수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수재로 만든 감자적 네 아 네 아이고 좋아요 네 자 아이고 자 노랗게 아주 잘 꺼졌습니다 네 아 아주 노랗게 잘 꺼졌습니다 네 네 아 아주 노랗게 잘 꺼졌습니다 네 네 아asure 해서 네 에 тра 예 에 onic 이 아 예 아 да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아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으 감자절기 아주 아주 맛있네 백감자로 만들어서 아주 맛있어 백감자로 만든 감자절 아주 맛있습니다 아 너무 잘 지내요 야 너무나 잘 집니다 소스에 찍어서 아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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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asty 고추 네 아주 목말이 많아서 와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삼겹살을 또 먹겠습니다. 짤레일 같은데, 가운데? 삼겹살을 재팽이 3분간 털할 수 있습니다. 골고룡을ground. 집에서ён을 맞이게 놓을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덮밭에 키운 상추랑 상추 겉줄을 넣어주세요. 겉줄을 넣어주세요. 겉줄을 넣어주세요. 겉줄을 넣어주세요. 겉줄을 넣어주세요. 겉줄을 stab AND 겉ifi 만 Ethereum. 겉줄을 넣어주세요. inflam과яз음으로 아래에ㅋㅋ 삼초랑 겉절이랑 야채 겉절이랑 해서 쌈을 싸서 먹겠습니다 한 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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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쌈 싸먹도록 하겠습니다